아 서서히 그래도 손가락의 놀림을 가볍게 만들고 있는 쩐미코이예요 자, 박하나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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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드밴드 쩐미코이 이번 대회 첫 골입니다 요렇게 네드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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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 골 네드밴드 쇼텍 선수기 때문에 좋아했었는데 쇠미코 빠른데요 쇠미코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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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럴드 탱 페랜틱킥입니다 2종 트위 대결 벤제바 갑니다 갑니다 워어어어어어여 벤제바 중앙선택인데 골드는 그 위에 있었습니다 네 되게 길게 쫓아갔는데 루크슈도 빠르게 고칠 수는 있습니다 크림프 첩! 어... 위험한다는 현장! 구이프 아이콘. 그 위험이 좀 나왔네요. 부딪치지 않는다면 이 손주를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. 올라가면 풀어오고 이거 위험한데요. 위험해요. 위험해요. 위험해요! 크림프의 턴이 뭐랑 밀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패스루트도 있었다 보니까 막기 힘들었었던 장면입니다. 아... 리옹 강합니다. 이 상황으로 조금씩 들어와 주거든요 네반도프스키 걸렸죠? 위아린 심리전! 좋아요 좋아요! 네반도프스키! 바로! 야! 네반도프스키! 네반도프스키 한 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골만의 스포는 2대1 변호진입니다 너무 때릴 생각이고 또 갑자기 없는데 그리고 오! 오! 아! 이거 골키포! 그룹빵! 그룹빵! 아하! 변호진의 조급함이 방탄 상황에서 경기를 좀 부딪히게 됐네요 오! 알림 쪽량이 열리거든요! 자! 여기 좋아요! 아! 아! 원창현! 대단하네요! 학보를 먼저 만들어내면서 위의 선수에게 이번 대회 첫 번째 실점을 안겨줍니다 상대가 워낙 내려앉았기 때문에 공격 숫자는 다소 부족한데요! 조심해야 됩니다 아! 오! 아이콘하미 이야! 이건 아이콘하미 좀 파괴력이 나왔네요 되게 공격 숫자가 없으면 홀로 해야되는데 홀로 하네요 계속 만드는 송윤원 이달 오! 오! 조심해야 됩니다 강합니다 네 이번 대회에 마르 2점을 올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7득점 째입니다 지공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황진왕 더 이상의 실점은 안 되는데요 아! 무너지네요 3대0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... 또 또 네 저 마르코시오렌테 마르코시오렌테 네 결국 결정적인 순간 크게 움직이는 마르코시오렌테에 대한 시아프가 잘 되어있었던 체으로 네 어떻게 노리는지 미태환이 하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도 또 미스터 패턴 네 공격수를 안쪽으로 밀어넣어야 고오! 퀄 lek 원더꽃 래만톱스키 원더꽃을 만들어냅니다 위태환 선수입니다 오! 어, 미혈이 좋아요 첫번째 9장 8 강전만 하는게 아닙니다 피곤하고 송세훈 선수 미안합니다. 역시 호나우드가 있었군요. 그렇습니다. 호나우드 로이스는 마사니 호나우드 루마다. 아 세계 최고의 공격, 호나우드. 정말 전선이 우리도 믿었거든요. 아까 전에 괜히 얘기했던 거는 좀 어색해서 그런 거고 우리는 항상 이 반대벌을 믿습니다. 마무리하고 봤으면 좋겠네요 더. 이렇게 말이죠. 호텔에서 너무 좋았고 이번엔 주거리 한 발. 랩퍼딩! 주거리 한 발. 주거리 가! 랩퍼라! 랭크 랩퍼드 실제였습니다. 두 번째 골. 송세훈이 돌아왔습니다. 네. 아 진짜. 감귤이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. 중거리 수핑도 가능하거든요. 마주. 자 2공. 자 끝까지. 마주. 열립니다만. 너무 뒤로 빠져있었어요. 마주. 마주. 하지만 다행히는 이미 2대 1대 1대. 그렇죠. 중원으로. 자 여기 중원으로. 칼토란요. 카카는. 자. 안쪽으로. 찬송. 좋았어. 도움비는 칼토란. 힘들게 넣었습니다. 이거. 2경기 거의 한골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 결승골 될 수 있어. 네. 그렇습니다. 아 이걸로 풀어내고 싶어서 직면인데 안됩니다. 이거는요. 그렇죠. 자 안쪽으로. 이렇죠. 이르며. 송세훈. 송세훈. 굴렸어요. 한 번에 혈이 확 굴리니까. 모든게 해결이 되네요. 박수 놓쳐 움직임이. 자 여기 넣어줘야죠. 좋습니다. 루카 굴대요. 버티고 내립니다. 에시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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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클 에시앙. 동점구를 끝끝내 터프입니다. 아 역시. 지금 보세요. 다. 포머 칠시 레전드들. 아 멋지네요. 역시 마무리를 끝적으로 가는군요. 네.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리옹 지미. 제일 하위권이었습니다. 오. 스틸골. 야 결국. 모레츠카. 야 한방. 장. 오. 장시엔린. 오. 이거 2회에 한방이 틀렸는데.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. 에시앙. 대로 슈미라. 배드로. 자. 고레츠카 한번 붙어 보는데. 그대로 되나요? 자. 스틸코치 룰레 들어왔고. 옆 근처로 들어옵니다. 하우카. 이렇거든요. 이 정도입니다. 축구가. 한 번의 이름을 놓칠 순간. 어김없이 돌아옵니다. 그게. 고맙습니다. 다행히 가게 됩니다. 네. ש